네 지금으로부터 우리 예술단 즐거운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아유 아침에 이렇게 우리 가수님들 많이 나오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300가지 관계 한번 걸리시지 마시고 참 목맘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잘 자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공연을 보시는 관객 여러분도 더 행복한 가정 건강한 봄 되시기 바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자분이 많아서 낙은의 서름으로 해야겠어 낙은의 서름으로 해서 남자 키로 해주셔 남자분이 많아서 다음날에 앉아서 유행하시고 ципdefense 한글자막 by 한효정 지지나온 자웅마다 욕을 보였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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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를 입은 신년도 갈 것 같아 하나의 가슴속에 가이소있다 하나의 가슴속에 가이소있다 하나의 가슴속에 가이소있다 굴러 굴러 찾아보고 하나의 가슴속에 가AM